네트넘파크 서울 삼경주 부산경담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1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직전에 아쉬운 전개 이번에 외곽에서 슬금슬금 빨리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승훈 위로 바꿔놓은 10번만 라온 바이브맨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12번 닥터 위키 배당까지 10번 대가리에 12번 10번 대가리에 12번 10번 라온 바이브맨이 선두자리를 뺏어내고 있고 안쪽에서 12번 닥터 위키가 2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3위권은 치열합니다 라온 바이브맨이 바깥쪽에서 선두를 지켜내고 외곽에서 주입하는 9번 카우라인이 3위권 등장하면서 9번 10번 10번 12번 9번 경주리 800m 금요경마 제주 1경주 금요일 제주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10번만 불빛 하늘이 배가리입니다 잠재력이 상당히 풍부한 마필로 보이는데요 10번만 불빛 하늘 이런 걸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한 방은 계속 전개가 보였던 2번만 글라가게 제주도말로 가자라는 뜻이라네요 자 쌍복식 10번 2번 10번 2번 10번 불빛 하늘 김원권이의 10번 불빛 하늘을 굳히면서 10번 2번 10번 2번 9번 6번 6번 9번 경주리 900m 제주 3경주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첫 번째 달러 박습니다 양민제로 바꿔놔가지고 무담 용량도 지금 대폭 떨어졌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자 여봉경주 5번 황해 여왕 자 요놈을 쌍승식 독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2번 해신 4번 성봉여제 성봉여제 역주가 높습니다 안쪽 5번 황해 여왕과 바깥쪽 4번 성봉여제 2마리 3 4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4번 5번 2번 합치면서 1,400m 복사한 5대급 서울의 오경주 1일 과천오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 손정경주 잘 노리고 한번 때려봐야 되겠는데요 시시원기수의 5번마 월드킹맨 5번마 월드킹맨 자 오늘 같은 주로에 딱 맞는 놈인데요 5번마 월드킹맨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3번 고스트참 대각의 10번 스마트별 쌍복식 5대가리에 3번 10번 5대가리에 3번 10번 5번 월드킹맨을 추격하는 3번 고스트참 바깥쪽에는 10번 스마트별 5번 5번 3번 10번 3마리가 합쳤습니다 4번 10번 3번 10번 half 5번 10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